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수요일에 찾아오는 인간 에너지들 이용주, 정재현, 김민수 그리고 피식타임을 더욱 빛내줄 스페셜 손님 서동주씨 미안해요 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웃음기 하나 없는 상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타임 자 반갑습니다 나 어디갔어? 일단 제가 꽁트를 한번씩 할게요 참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큐 누나 오늘 저랑 영화 볼래요? 안돼 나 집에가서 나는 솔로 봐야돼 그럼 내일 봬요 누나 나 내일은 꼬꼬부 봐야돼 그럼 내일 모레 봬요 누나 안돼 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봐야돼 그럼 글피에 봬요 누나 안된다니까 나는 솔로 제방 봐야돼 그럼 그 글피에 봬요 누나 그 글피도 안돼요? 싫어 아니 아니 그럼 닭색이야? 아니 엿색이야 누나 아니 누나야 아니 아니 혜인이 플라스틱을 그렇게 하면 되나? 잘 보고 배워라 누나들은 반존대에 약하단 말이야 누나 그 얼굴이 와글로 어디 그 편찮나? 아 말투 왜 저래 쟤 뭐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좀 피곤한데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 같이 힐링영화 한 편 볼래요 뭐 볼지는 그 니가 증해라 뭐 니가? 선배한테 진짜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아이 진짜 이 하수들 야 뭐든 이 플라스틱 기술은 클라식한 게 아주 잘 먹혀요 잘 봐 누나 우리 짠 할까? 이거 마시면 너랑 나랑 사귀는 거야? 아 왜들 그러는 거야 진짜 나 술 끊었거든 저리 가 자 유독 지치는 수요일 파워타임에서 에너지 쫙 넣어주시는 분들이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받은 택배만큼 오랜만에 꺼낸 봄 코트에서 발견한 5만 원만큼 썸 타고 있는 상대방의 연락만큼 반가운 분들이라고요 자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훈 김민수 씨 세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걸음이 헛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릴게요 말을 할 때마다 지성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알수록 인간적인 매력까지 넘치는 매력부자 변호사 겸 여기서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변호사 겸 와 로얄 선홍규 씨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샵으로 정하세요 아 정말요? 여지껏 했던 메이크업보다 제일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오늘이 제일 나은가요? 샵 바꿨어요? 아니요 그동안 제가 했었어요 언니 어우 그거야 아 역시 다르네 역시 달라져 돈 주고 하는 건 달라요 전문가들 전문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서동주 씨 오늘 함께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서동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는 사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SBS 라디오 끝나면 옆집에서 샘이가 바로 취하고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이 겹쳐서 항상 복도 스몰톡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친분을 쌓고 있었죠 그러면 세미프로에는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금요일날마다 금요일? 네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팬이기도 하고 제 이상형이세요 오 뭐야 진짜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해요 아니 근데 동주 누나가 자산이 좀 있으신 걸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하하하하하하 동주 자산까지 동주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민수 민수 씨요? 아 민수 씨 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밤에 늦은 시간에 오! 오! 아 그럼 여기까지 말할까요? 잠깐만 뭐야 뭐예요? 아 여기까지만 하래요 아 여기까지만 하래요 아 여기까지만 하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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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걸 바라는 거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래요 기사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아니 아니야 거기까지만 하는 게 섹시하대 아! 거의 4부에 아 4부까지? 아 4부에 아 그날 밤은 거기까지 그래서 채널이 안 돌아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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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돌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야밤에 네 야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주말? 주말 야밤에 토요일밤에 정말 너 진짜 많이 싸돌아다니 4부에 확인하셨죠. 바쁘게 사네 그리고 우리 세영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딱 보자마자 아름다우시지만 지성미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너무 예뻐요. 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칭찬에 제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사실 칭찬해주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욕을 하고 비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통 외국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땡큐 이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면 좀 그런가봐요. 제가 부끄러워요. 영어로! You're so beautiful. 아 목소리 깔지마. 짜증나. 자 그럼 이제 동주턴. 동주씨는 우리 피시키들의 첫인상 한 단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용주부터 용주씨는 약간 미소천사? 아 손호영! 네 왜냐면 아 성시경 성시경 아 성시경 성시경 아 성시경 성시경 아 성도영 성시경 아 성도영 성시경 아 대신 성시경 선생님이 완전 팬인데 볼때마다 제일 활짝 웃어주시고 아 친절하세요. 미소천사 한번 쳐주세요. Tell me what you want in the morning Thank you. 항상 모든 사람한테 웃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요? 화정 누나 그리고 이제 동주 누나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춤자이가 시경이랑 되게 비슷하게 뭐 약간 우리 재영이는? 재영씨는 약간 너드쿨? 남? 아 너드쿨남? 약간 너드스러운데 약간 쿨한 느낌이 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신조 너드쿨. 유투가 아니고 너드? 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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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쿨남 반전매력인데 반전매력 네 너무 반전매력이 있고 우리 민수 마지막으로 민수는? 재영씨는 또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어 잠깐만. 아웃이야. 목소리로 내려갔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인상 얘기하는데 겉에선 못 찾는 거야. 그렇지 못 찾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상 얘기하는데 뭐 아니 민수가 겉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데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로 원래 그래서 남자 진국이야 뭐 이렇게 신성적으로 가면 여자 참외 여러분이 아웃이라고 봐야돼요. 아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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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국으로 발명됐습니다. 자 0851님이 세 명이서 한 곳만 바라보내고 있네요. 한 곳만 네. 우리 화정 누나만 아웃이네. 뭐 있지? 이거 있잖아. 그대 한 곳만 보내 바로 내가 자 임수민씨가 세 분 보는 라디오 화면이랑 동주님 화면이랑 화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맞나요? 네. 그래요? 똑같은 카메라로 똑같은 각도인데 궁금하다. 우리 동주만 물건 밑에 밑에 그렇네요. 반사판을 댄 거 같애죠. 아닌데 저희가 4K이고 여기가 720p인데 너드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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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동주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피식타임 주제 플러팅입니다. 아 플러팅. 플러팅이 아니구나. 잘된 플러팅 하나에 친구였던 두 사람이 썸을 타다가 커플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망한 플러팅 하나에 잘 되어가던 사이가 한 번에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연애 사업엔 플러팅이 정말 중요한데 나의 연애를 성공시켰거나 망했던 플러팅도 좋고요. 상대방에게 듣고 심쿵했던 혹은 분노했던 플러팅부터 이게 플러팅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대방의 행동까지 플러팅에 대한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리라는 공짜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곰탕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곰탕 세트. 아 대단하게. 최고죠. 지난 주 이제 나도 솔로. 주제가요. 그래서 이번 주엔 솔로에서 커플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플러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준씨는 플러팅에 좀 강한가? 저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뭔가 손 잡는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손 공략 플러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 기술. 저한테 한번 예시로 한번. 예시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좀 아픈 거 같아. 열나는 거 같아. 하면서 이마 좀. 해mud 에서 이렇게 해서 나 열나지ager 제 손을 먼저 대 보고 잘 모르겠네 하면서 민수 손 좀 잠깐 빌려줄래? 대보라고 하고 서로 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러면 볼에 대보라고 에어 이거 여시 코깽이 아니에요? ということ 여시 코깽이지 여시는 코깽이 뭐에요? 원주 같은 사람은 진짜 여시 코깽이지 진짜요? 좋다 또요? 저는 막 귀여워하는 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하듯이 아 귀여워 너무 좋아 이렇게 칭찬해주고 맘맛 잘 먹어 이러면서 예뻐해주면 아기를 만들어버리네요 같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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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감탄은 할 수뿐이 없지 거의 분노가 아니라 진노를 할 정도의 그래서 쑥 지나가면 쟤 봤어? 방금 봤어? 어 죄송합니다 저 여시 콧깽이 같은게 열도 안나는데 저거 어머 그런데 너무 남자들이 저런 플로팅을 받으면 너무 가슴이 설레죠 심쿵하죠 심쿵하죠 그쵸? 그러면서 너무 세련됐잖아 그러니까 클래식하네요 진짜 클래식하고 늘 먹히는 기술 맞아요 그거는 우리 동주씨의 외모나 여러가지 스펙이나 재력으로 봤을 때 가만히 있어도 플로팅이 들어올텐데 본인이 먼저 한 거는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저 좋다는 사람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서 그냥 누가 플로팅을 하든 잘 안보이고 일단 저만 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럼 해서 이제 많이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쵸 실패한 적은 없잖아요 실패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 놀래주지 성공률 10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네 계속 성공 있잖아요 네 가끔은 실패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떤 때 그랬잖아요 나 저 사람이랑 안 사귀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씨 플로팅했어 맞아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생은 아니 이번생이 아니라 요번에 디스 이어는 좀 내가 플로팅을 다 할거야 요런 결식이 있잖아 그래서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잖아 기겨울 때가 있거든 맞아요 제가 또 금사빠의 금사식이에요 그래서 금사빠여가지고 막 했는데 상대방이 딱 넘어오면은 또 제가 또 식어버리기도 네 민수는 이런 여자한테 걸렸으면 좋겠어 근데요 민수는 쉽게 걸리죠 근데 민수에 이런 여자도 많이 걸렸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오늘도 걸렸네요 보니까 네 참교육 당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동주씨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네 자 세사람 일단 저희 또 클래식 말씀하셨으니까 저희중에 또 클래식은 용주영이거든요 아 그럼요 완전 궁금하다 옛날 스타일인데 옛날 스타일 남자들은 솔직히 인생이 플로팅이잖아요 아 그쵸 굉장히 노력을 하는거죠 사실 이 코미디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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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외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앉은 키가 되게 작고 아 그렇죠 1948 캐 вместе 제가 키가 크니까 근데 저런 거 심쿵하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키가 별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키가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 유난히 지갑 뭘 어디서 갖고 오고 전등 갈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 꺼내려고 그래요. 그거 이제 하수들. 이제 키 큰 사람들 중에서도 물건 꺼내라고 괜히 보여주려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수에 하수에 하수에. 이게 너무 안 쓰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탈 때 사람이 많으면 제가 크잖아요. 내 쪽으로 가까이 와 이렇게 하면 제가 약간 이렇게 감싸주는 거처럼 그 굿댕 의자처럼 이렇게. 굿댕 의자 알죠? 이렇게. 잠깐만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 용주 씨 키가? 저 190입니다. 191이잖아요. 왜 줄여? 190이잖아. 190이에요. 제가 봤어요. 키 쟤는 뭐. 191이에요. 아니에요. 190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뭘 딱 제가 시킬 게 없어서 딱 일어나서 갔는데 롱다리에 화이트진. 아 화이트진. 어려운 초이스인데. 화이트진. 화이트진이에요. 자주 입는데. 자주 입어요. 화이트진 좋아해요. 과감하다. 오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이트진도 너무 자주 입으면 꼴백이에요. 아 너무 꼴백이고. 가끔. 그냥 뭐 입는 날. 그냥 이렇게. 예. 그렇게. 저는 그런 편입니다. 또 용주 형 팬티로 포인트 주잖아요. 화이트진이. 아 색깔로 시스루 룩으로. 너무 이탈리안이다. 너무 이탈리 남자다. 너무 이탈리 남자다. 다신경 써. 다신경 써. 그러면 뭐.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저는 이제 서있다가 앉을 때. 앉을 때가 크기 때문에. 잠깐만. 재영이는 플로팅은 어떻게 해요? 저요? 저는 사실 플로팅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못하지만 잘 못해서. 저는 공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드남이다 보니까. 저는 컴퓨터로 플로팅 많이 했죠. 아 컴퓨터로요? 컴퓨터로요? 막 고쳐주고 이런걸로? 포맷 해주겠다. 그러니까. 포맷 플로팅. 네. 너네 집에 뭐 고장났니? 내가 고쳐주러 갈게. 그러면 진짜 고쳐주고 집에 가고. 아 진짜 고쳐봐. 디스크 조각 모음이래. 포맷 해줄게. 너네 집에 갈게 하면. 아 아니야 노트북이야. 내가 가져올게 하고. 저만 포맷하고 다시 갖다주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수는 남양이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할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해야 될까. 아니 플로팅이 장인이니까. 인생이 플로팅인 줄 알아? 그렇죠. 삶이 플로팅인데. 민수는 진짜 이렇게 돌려서 안해요. 남자에요. 직선이에요 직선. 아 그렇지. 얘기 좀 해줘요. 직선이요? 네. 직짓. 아 그렇죠. 타이밍보고 훅 들어가긴 하는데. 타이밍. 하하하하하하. 너무. 타이밍 없이. 너무 타이밍 없이인데. 타이밍 없이. 아 조금. 말이 좀 그랬나. 저는 최대한. 많이 웃겨주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분들이 많이 웃으면은. 이게 행복해서 웃는거. 좋아해서 웃는건지. 아니면 그냥 웃겨서 웃는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뇌는 모른네. 네? 뇌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뇌가 헷갈릴 때까지. 연타로. 집에 돌아가는데. 내가 아까 웃은게. 웃겨서 웃은게 아닌거 같아. 좋아해서 웃은건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공격을. 아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하는 플로팅 있잖아요. 뭐 있죠? 그 패션 플로팅. 패션 플로팅. 예예. 그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저희 안에서. 아 어 너 당한거 같아 그거. 어 정말? 지난주에 저한테 민수씨가. 어 다음주에 보내요 하면서. 누나 제가 누나 보니까. 신경써서 옷 입고 갈게요. 해서 제가 되게 기대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근데 오늘 너무 캐주얼하게 오신거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뭔가 아. 이 친구가 다 가지고 놀았구나. 아하하하하하 오 이런거 이런. 이런 기분 들게 한 남자 처음이죠? 처음이야. 아하하하하하 됐어. 이거 됐어. 아 이거 물었어. 재영아 어디 뭐 병같은거 없니? 잘. 손에 잡기 좋은. 아 병이야. 맨날 민수 막. 아 오늘 누나 만나니까. 신경써서 막 이러잖아. 오 그쵸 그쵸 그쵸. 정말 여기저기 뿌리네. 오 그러니깐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누나 잘 보면 꾸안꾸에요 사실. 아 지금 꾸안꾸구나. 회색 이런 느낌 또 처음이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진짜. 이런 모습 처음 보죠? 이런 느낌. 자 여러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 플로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플로팅을 안 하고는 좀. 좀. 재미없죠. 느려지거나. 네. 다른 사람한테 뺏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되게 막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 해도 진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하게 되는 게 플로팅 아닐까.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민수씨 사연 하나 봐주시죠. 네. 10년 동안. 아 이거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보낸 거예요? 아 진짜 김민수? 진짜 김민수. 전국에 김민수가 많죠? 많죠.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마음은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보같이 내만 몰라.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주말에 꽃 구경하자고 해. 바보가 아니면 알아먹겠지. 그런데 그녀가 저를 지그시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꽃 구경 갈래? 주말에. 그때 여사친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이야 아내분이 되셨군요. 너무 있다. 그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다가도 확 존재감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믿지 못하시겠지만. 믿어볼게요. 믿게. 난 재영이 말 다 믿어. 다 믿어요? 그럼. 그러면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뵀던 어떤 자리에서 분이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문자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라서. 그래서 방학 때 무슨 뭐 할 계획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 아 나는 연애할 거야. 아 네. 어머머머. 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어 그래서 어? 어 뭐 누구 사람 있어? 어 지금 있어.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있다고? 어 너는 계획 뭐야?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 이거 왠지 주는 거 같아서 나도 연애해. 어? 어? 해서 그때 사귀었었어요. 믿어. 어? 누구도 대학생 때? 어 예예. 거의 대학해? 아 대학생 때 아니고 아 대학생 때 아니고 아 네이비판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스물다섯. 그 맞아요. 그 본인이 아시는. 오케이. 아 그 친구. 와. 믿어. 이 친구. 설렌다. 설렌다. 믿어. 그런 거 드라마 대사로 써도 너무 좋겠다. 맞아요. 여름방학 때 뭐해? 나 연애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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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싫어요? 좋은데 싫은 이 기분 뭐지? 몸소리 치시네요. 근데 너무 좋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동주가 양희진 씨 거. 예. 예. 흘리듯한 말로 오이 안 먹는다고 했었는데 냉면 먹으러 갔더니 주문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 하나는 오이 빼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쿠. 이거 너무 심쿠. 너무 좋아 이런 거. 섬세한 거. 제일 좋아 이게. 그냥 클리트 딱 오이 안 먹어. 그런데 어느 날 딱 여기 오이 하나 빼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용주영 제일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용주영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용주영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다. 각자 뭐 좋아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여기는 오이 빼고 여기는 무 빼고. 먹는 거 예민해요. 가끔 강요도 해요. 왜 고수 왜 빼고. 먹는 버릇을 드려야 돼. 얼마나 마시는데. 용주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헛색은 아니고. 엄마잖아 거의. 편식하지 마. 넌 고사리 좀 먹었어. 아수춘 어머니잖아. 병주씨 분위기 좋죠? 너무 좋네요. 너무 즐겁네요. 이 좋은 분위기 좀 깨볼게요. 임플란트 키디의 누나 때문에 불친 벌려서. 파트 1. 용어 엎지를 들어요. 엎지럽게. 4비수 뵐게요. 누나 때문에 불친 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친 번을 써. 누나 떠나지 맞지. 누나. 누나 속에 지켜줄게. 태양보다 진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게. 상큼한 그 목소리. 최화정의. 파워타임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자 우리 피식대학 이용주 정재웅 김민수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서동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 주말에 어떻게 됐냐 아 예 뭔가요 그거 뭐야 자 우리 뭐 던질색 던질색 하자 아무것도 아니면 민수 무더꾸더 자 어떻게 된겁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민수씨랑 영상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집에 계시더라고요 고양이랑 놀아주고 있었다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한건 아니고 사실 세미씨가 박세미씨가 걸었는데 제가 옆에 있었어요 둘이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여자 둘이서 남이섬으로 세미씨랑 저랑 약간 어차피 이제 다 싱그리고 하니까 놀러갔는데 마침 전화를 걸었는데 받으셔가지고 통화를 좀 했죠 야 이것도 플러팅했네 지금도 아니 이 방송 플러팅 방송을 안해 세미 옆에서 한걸로 했구나 옆에서 그냥 안녕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얼굴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영상통화에서도 약간 그냥 팍 바꿔줄게 이렇게 하면 또 매력 없거든요 약간 그 사람 등 뒤에서 빼꼽 나와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렇겠어요 딱 그 느낌이었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 이렇게 그래서 세미노 잠깐 비켜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와 파라나콩이님이 이렇게 사랑이 싹트나요 안특니다 예 예 말씀드릴게 안특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드는 건 아니지만 애인으로는 좀 생각 안한 남자가 계속 플러팅을 하면 네 의견을 확실하게 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저는 무조건 확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왜 확실하게 안 하세요? 아니 뭔가 플러팅하는 거야? 저 물어봐요 저는 근데 마음에 드는데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 이러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맞아요 하면은 하지마 이렇게 우리 동주가 박사님이네 확실하시네 확실하네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하긴 다르지 네 그럼요 바로 안되면 기각시키는군요 네 맞아요 거부 그냥 희망 공부는 안하거나 아 안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상처 줄까봐 말 못하다가 일 키우는 사람 있잖아 아 그쵸 그쵸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안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험이 실수가 있었구나 어렸을 때 싫은데 너무 오래 사귀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3개월만에 알았는데 너무 오래 만나고 몇 년을 만나고 헤어지자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몇 년을 만났다고요? 사실 맞죠? 싫은데 거부를 못해가지고 거절을 못해가지고 와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꼭 말해요 그럴 수 있어 그니까 저런게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거야 맞아요 그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구웨엘러에게는 구웨엘러 구웨엘러에게는 이런 분들이 편해요 싫음 싫다 확실히 말해주면 어 아니네? 그럼 빨리 딴 사람 찾아볼 수 있거든 민수 또 프로 플러터라가지고 여기저기 플러팅 하러 다녀야 되는데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계속하게 돼서 그렇구나 진짜 민수는 사랑을 모르나보다 왜요? 아니 이쪽에서 싫어해서 그게 단념이 되나? 아 안되잖아 그러네 그러네 신나 그냥 놀 생각만 저는 되대요 가벼운 마음 아니 나는 왜 나도 신기해 나는 정리가 확실히 돼 싫다 그러면은 전 정리가 돼요 아 다행이다 예 좋아요 자 정덕임씨가 썸남이랑 너무 손잡고 싶어서 제가 손끝 봐준다 하고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때 그 친구의 말 아 저기 전기온다 그리고 정말 전기가 통해서 결혼했어요 오 오 그러니까 이런건 다 느껴봤어요? 전기 통하는거 아니요 전기가 왜 또 그냥 전기 어떻게 통하지 이게? 정전기는 통해 봤는데 그러니까 정전기는데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는게 어떤 느낌이 있잖아 아 느낌 아 우리 통했다 약간 요런 느낌 약간 딱 느낌이 있잖아 전기보다는 내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 손으로 가는 경우는 있죠 아 모든 신경이 다 그래 그게 전기야 적혈구가 다 그리로 가고 용도 있었구나 용도 있었구나 그럼요 그렇지 최영이는 저도 있었을거에요 기억이 안나 깼죠? 예 있었겠죠? 예 있었어요 민수는 저도 있었죠 있었어요? 우리 통치도? 저도 막 이렇게 밧질이 이런거보다도 뭔가 미래가 그려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언니 미래까지 가요? 이제 한 몇 년 뒤까지 가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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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산책하고 이런거 상상하고 아 진짜 국민연금까지 가는구나 그렇지? 근데 여자들은 의외로 이렇게 뭐 살짝 통했는데 너무 이제 저렇게 국민연금까지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그런게 엄청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러면 절대 티는 내면 안되고 맞아 속으로만 생각하고 속으로만 속으로만 네 자 송친하님이 관심있는 남자가 저한테 어? 모자 이쁘다 써봐도 돼? 하면서 제 모자 써볼 때 좀 심쿵했어요 제 아이템 이쁘다고 하면서 한개씩 본인이 해볼 때 그냥 주고 제 마음도 주고 다 퍼주고 싶었어요 아아 그치 퍼주고 싶지 퍼주고 싶지 퍼주고 싶지 이건 좋아하니까 어 그니까 이거는 뭐 플러팅이 아니고 예 플러팅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거요? 근데 이것도 플러팅을 하려면 아 이 남자가 하면 됐지 그치? 그쵸 그쵸 남자가 사실 이걸 이용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댕댕이 수작이죠 아 개수작 개수작 댕댕이 수작 댕댕이 수작 댕이 수작 그냥 돌려서 막 어 뭐 이쁘다 뭐 뭐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어 나도 해봐도 돼 바로바로 이제 좀 하게 그러니까 댕댕 댕댕 수작 이거 네 자 조진양씨가 보통 회사에서 직급이 있으면 성에 직급 붙여서 정과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붙여서 재영과장님 이렇게 꼬박꼬박 불러주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마음이 뺏겨버리더라고요 아 요거 그래요? 아 요거는 좀 방금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재영과장님 지금 지금 전기 왔어요 지금 전기 왔어요 지금 전기 왔어요 지금 전기 왔어요 전기 뭔지 알았어요 뭔지 몇 볼트 왔어요 몇 볼트에 220 볼트 왔어요 재영과장님에서 재영과장님 정과장에서 정과장님에서 우리가 조진양씨 문자에서도 보듯이 참 말 한마디의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의 호감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음 과장님 정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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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안 붙이고요 과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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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성도 붙여야 되는구나 예예 수정이는 술 약하니까 주지마 뭐야 진짜 나랑 술 마신 적도 없으면서 이거 플래팅 맞죠 20년 전이지만 아직 20년 전이지만 아직 생각하면 설레요 와 20년 전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0년 전이면은 잠깐만 아니 이거 사연 보내시려고 아니 이거 사연 보내시려고 20년 전이래 보내시고 야 2004년도거든요 2004년도 저랑 동갑이에요 보니까 20살에 20년 전이면 아니 근데 이런 거 진짜 설레 그치 어 설레 설레져 당연히 뭔가 보호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만 뭔가 숙취해소제 이런 거 챙겨주고 몰래 근데 가끔 짜증 내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 더 마시고 싶은데 아 나 마실거에요 고객님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말도 안하고 이렇게 술 마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눈 딱 맞췄으면 이러는 것도 너무 살짝 떨려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런 사이가 아닌데 뭐 막 어 먹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관리 들어가는 거죠 관리하는 척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가 관리하는 척 하면은 사실 내가 싫으면은 뭔데 날 관리해? 근데 좋으니까 좋으면은 이거 뭐지? 막 이런 거 웃음이 나오고 사실 저랑 재영이랑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공감대가 되는게 요런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점 뭐 이런 데는 힘든데 회식대가 전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쌓였던 그 플러팅들이 엇갈려서 그래서 남자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 동주 만약에 다 세부나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미 시작부터 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식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흑기사 먼저 할까 뭐 이런 것도 우와 이거 먼저 사줄까 뭐 이거를 아이스크림 누가 먼저 사줄까 아 아이스크림 좋죠 치열해요 치열해 그렇구나 일터에서는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누가 누가 더 힘든 일 더 뺏어서 많이 해줄까 아 아 그렇죠 고생 안 시키려고 고생 안 시키려고 네 따뜻하다 좋다 좋다 뭐하나 20님이 네 술자리에서 다 같이 짠 한번 하고 앞에 앉은 나한테 굳이 한번 더 짠하자고 내미는 것도 플러팅인가요? 아 이건 안 닿아서 플러팅이죠 아 안 닿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TJ 저도 극T 극제이라 이거 한번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멀리 버렸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눈빛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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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눈빛을 쳐다보면서 하면은 어 한 번 플러팅이고 안 한 거면은 어 그게 아니라 어 지금 다 같이 하는데 왜 짠 안 했어요 아 왜 참여하네 어 적극적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들어와 그거에 그거에 눈빛으로 오피셜과 그게 갈라지는군요 네 네 4748님이 예전에 태풍 온다고 창문에 신문지 붙이라고 한 뉴스가 아 맞아요 네 나온 적이 있었대요 썸남이 내일 태풍 온대 창문에 신문지 붙여주러 갈게 이러더니 이제 겨울까지 이어져서 추우면 말해 창문에 뽁뽁이 붙여주러 갈게 라며 창문 플러팅을 계속한 적이 있어요 귀엽다 근데 동지씨 이렇게 귀여워도 뭐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내가 붙일게 이러다 어떻게 아 근데 일단 내 마음에 없는데 이렇게 온다 그러면 너무 소름이죠 사실 그 징그럽고 스토킹 당할 것 같고 절대 주소 안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데이터업이 필요해요 네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왔는데 그러면 뽁뽁이 붙여주고 나서 같이 그럼 내가 고마우니까 밥 살게 해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이런 이어짐이 있을 것 같고 추운데 뭘 나가 시키자 그래 그럼 맛있는 데 있어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배달 시켜먹고 그러네 집 앞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게 예예예 적절한 말이 예 이게 뭐야? 잠깐만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폰을 바꿨는데 나 이거 껐거든 아니 무음으로 했는데 아 귀여워 잠깐만 재영이 플로팅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끝나고 핸드폰 플로팅 되죠 아 핸드폰 집에 가도 될까요? 핸드폰 고장이잖아 핸드폰 고장이잖아 핸드폰 고장이잖아 집에서 고쳐주세요 심정기 꽂아서 고치려고 설정고 설정고 여러분 진짜 이거 무음이잖아 네 무음으로 했는데 지금 나한테 온거지 진짜 음성인식 때문에 공대에서는 기회죠 이런거 기회죠 아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모드로 해야 돼요? 근데 왜 켜졌나 이게 아 그게 음성인식 그 AI가 켜져있어가지고 지금 네네 이거 끝에 한번 좀 해주세요 예예 한 번 해볼까요? 예예 시나몬 시나몬 오늘 날씨 어때? 이러는 말을 안하네 감사합니다 딱 하면 다행이네 여러분 저는 정말 방송중에 해놨다 그럼요 그럼요 제가 바뀐 바꾼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음 자 이하다 오팔링이 후배 한명이 회식 때 제가 굽는 고기가 맛있다면 꼭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는데요 이것도 혹시 플로팅일까요? 아 어 약간인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 용주영이 저한테 맨날 하는데 하하하하 진짜 잘 구우시나보다 재영아 너 여기 앉혀 내자리 앉혀 여기서 뭐 아 재영이 잘 구워? 네 만약에 못 앉으면은 아씨 정재영이랑 떨어졌네 하하하하 아 정재영 뺏겼다 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맛있게 굽는 사람이 있거든 하하하하 아 그건 또 그렇긴 한데 달라 아 그래요? 어 저는 사실 그 입이 초딩 입맛이라 고기가 잘 굽던 마음 뭐 이런거 신경이 안쓰여서 어 뭔가 오라고 하면 뭔가 플로팅인 느낌이 아 진짜요? 아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맛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바베큐 같은거 예예예예 자석처럼 붙게 될거에요 하하하하 진짜 아 그렇구나 마음이 움직이는게 아니고 고기 구워달라고 이건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하하하하하하 근데 저번은 일정의 플로팅일 수 있지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을거 같아요 네 자 최은영씨가 네 대학때 pen의점에서 알바했는데 그때는 pen와 앞치마를 매고 일 했거든요 앞치마 끈을 뒤로해서 묶어야하는데 제껄 꼬박꼬박 매주던 오빠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플러팅이었네요 왜냐면 오빠가 나중에 저 좋아한다고 고백했거든요 이건 너무 섹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등 뒤에서 해주면 뭔가 야하잖아요 재영씨 얼굴 빨개지잖아요 야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낫도시에 지금 낫한시 낫도시에 그래 의외로 섹시하네요 타이트하게 딱 묶어주고 이러면 약간 그 열기시킨 겸 노래 들을까요? 네 시원한 노래로 부탁드립니다 여름노래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분도 섹시해서 이 노래도 너무 핫한데요 올려보시죠 뭐 손담비씨의 토요일밤에 자 손담비씨 수열밤에 듣고 오셨습니다 수열밤에? 수열밤에?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 분인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민수가 이 저 깊숙한 저 단전에서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그 화사한 미소가 있네요 네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않죠? 그 전에 힘드렸어요? 그 전에 힘들었어요? 조금 네 조크 실패 조크 실패 아니 근데 정수미씨도 이렇게 했었어요 네 아니 수열로 이 코너에서 별일도 아니라 이렇게 깔고 아 예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친구 사귀는 거니까 네 역시 역시 저희가 제작진분들이 바뀌었거든요 네 다 새친구 사귀고 있어서 너무너무 설레요. 새로운 구성으로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이 탈뜨고 박상환씨가 회식하고 노래방 갔을 때 평소 내가 잘 부르던 노래 예약해주던 여자 동료 플러팅 맞나요? 그땐 몰랐네요. 반반인 것 같은데 기억력 좋은 여자일 수도 있고 맞아맞아 관심 없으면 이렇게 안해주긴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너 1번 해 성격 급한 여자 근데 사실 노래방에서 남자들 입장에서 좀 설렬때는 내가 잘 부르는 애창곡을 하는 것보다 꼭 집어서 이거 불러줘 이랬을 때 이때 갑자기 제 성대가 약간 바뀌거든요. 약간 김나박이로 바뀌거든요.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거는 좀 설레죠. 이거 불러줘. 내가 모르는 노래도 어떻게 듣는게 해가지고 남자들은 그런거에서 좀 아 그랬구나. 그냥 도구로 쓰고 내 도구로. 긁어. 도구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명의 관중이 있는거니까 볼 때 나쁜 여자. 아 도구로 쓰고 있어요. 스피커로 쓰는거에요. 아이리스님이 강아지 좋아한다면서 주말에 제 강아지 데리고 같이 산책하자는건요. 어 이건 김민수씨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플러팅이지. 이건 무조건이죠. 제가 말한거래요. 아니 왜냐면 김민수씨가 그 진짜 이 반려견 반려묘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친구 반려견들도 막 자기가 다 맡아서 막 하고싶다고 한적이 많고 아 진짜요? 아 그때 아 그런적 많잖아요. 어 예 맞아요 저는 원해요 저는. 네 그거는 그분 안좋아하고 진짜 강아지 좋아해서 그런거죠. 진짜 찐으로.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개만 좋아하는거에요. 한번 강아지를 키워보고싶어가지고 인보를 했죠 인보. 인보 가능해요. 자 광고 듣구요. 아 오늘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진짜로. 인생은 좀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할 수 있는 또. 맞습니다. 그런것도 좋은겁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동시씨 너무너무 재밌었구요. 감사합니다. 뭐 우리는 또 다른 코너에서 볼건데 아 뭐 지금 뭐 다들 반응이 좋으니까 네. 뭐 갔다가 다시 오셔도 되구요. 조율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 피식대학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서둘러서 할거 같으면 노래를 안들을거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되게 잘나오는데. 아 조금 더 연장하고싶은데. 뭐 두곡중에 한곡정도는 안들었었네요. 되도록이면 임플란티드키드곡은 안들었었네요. 자 수요일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자 수요일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